와 에스테티카... 뭐야? 에스테티카 에스테티카 잡지에 지금 기자님이 오신대요 글로벌 지출을 하네 오늘 세미나 어떠세요? 긴장되세요? 아니요 긴장 안 돼요 뷰리플 출장 첫째 날입니다 피곤하실까요? 젊어서 화이팅해야 됩니다 화이팅 11시에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강사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 11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작업을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을 도와주실 우리 통역사님이십니다 한국사람이세요? 아니에요 홍콩은 광동어를 쓰죠? 네 광동어 뚜껑 알려주세요 음...광동어로 음식을 주문하려면 저기요 여기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거이 라고 해요 음거이 그리고 제일 가난한게 주문을 할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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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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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정도만 알면 될까요? 음식을 주문하러 네 맛있다 보메일 사주세요 사주세요 마이베어 마이베어? 우리 먹고싶은거 있을때 대표님한테 마이베어 하면 돼요 마이베어? 이거 사주세요 홍콩어 강동어로 마이베어 예쁘다 홍랭 방금 배운 강동어를 오늘 오신 모델분께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헬로우 홍랭짜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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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금 배운 강동어 홍랭짜이 써먹었더니 모델분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 잘생겼어 홍랭아 홍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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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de and like 오오오오 폴렌 요거 만능이네 이거 기분좋게 하네 사랑 홍콩분들 폴렌자이디아 폴렌자이디아 아 잘생길데 나는 나는 폴렌? 에이 뷰리플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공복이잖아 바짝 오셨잖아 빨리 이리와 감사의 거 챙겨놨어 나 물 좀 마시고 콜라 사줘 콜라 콜라? 제이크가 콜라 사준다고 했고 한 모금도 안줬어 거짓말쟁이네 앞에서 제일 압니다 방언니 아까 내가 진짜 강의 들으면서 진짜 감명깊게 들은 띵원이 있어요 진짜 멋있어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그거 하는 줄 알았잖아 형이 알겠어 미용사들은 펌제 없이 펌을 할 수 없고 염색약 없이 염색할 수 없다 염색약 없이 염색할 수 없다 그러니 제품 탓하지 마라 아니 근데 그렇게 말 안하고 정확히 말하는 건 펌제 없이 펌할 수 없고 염색약 없이 염색할 수 있는 미용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만약에 있으면 여기 나와라 내가 직접 그분한테 배우고 싶다 배우겠다 그게 나다 남성펌 오늘 했잖아 펌 엄청 잘 나왔잖아 오늘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클럽 봐야 될 거 아니냐 기승전 클럽이세요? 네 머릿속에 그런 거 밖에 없어 홍콩 왔는데 우리 형 놀러 온 거 아니고 저희 일하러 왔잖아요 섹트다 우리는 6시까지만 10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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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